5. 브라질 월드컵 개최도시 쌍파울로시에 있는 아레나 코린티아스 경기장에서 3번째 월드컵 경기를 치른 북조선 전사들은 또 한 번의 승리를 얻어냈다. 격전의 경기에서 흰색 유니폼을 입은 북조선 팀은 중국을 2대0으로 제압하면서 주 1위로 등극했다. 공격수 정대세는 두 번의 환상적인 골로 우리 대표팀을 정상에 올려놨다. 브라질의 응원단은 포파카바나 해변에서 북조선 팀의 4강 진출을 축하하며 열광했고 세계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환호했다. 다음 단계인 4강전에서 용감한 북조선 팀은 세계 3대 선수 중 한 명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소속되어 있는 포르투갈을 상대한다. 북조선 화이팅 김정은과 북조선 자녀 모두는 우리를 대표하는 당신들을 믿고 있다.